음악 우리가 최단기의 11월 28일 우리가 200억 불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. 한국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을 우리가 보여줬고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이 이런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우리 한국의 경제도 같이 발전시키고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